학교전담경찰관 만약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경찰이에요. 그럼 오늘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 하나 사랑스러운 나와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이야기 이야기 둘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알아보고 이야기 셋 이게 장난인 건가 아니면 폭력인 걸까 구분해보고 이야기 넷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배우고 이야기 다섯 앞으로 서로를 지켜줄 우리들의 다짐에 대해 순서대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야기 하나 사랑스러운 나와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사랑스러운 나하고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랑스러운 나와 사랑스러운 친구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 나,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어렸을 적 모습이 엄마 아빠 사이에 있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가족과 싸우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지만 나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나처럼 사랑스러워요. 우리 모두 사랑스럽고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키가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어요. 피부색이 같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도 있지요. 축구를 잘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아주 조금씩 다르지만 그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야기 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지금 아주 화가 났어요. 내 얼굴이 아주 빨개졌고요. 눈이 삐죽삐죽해졌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이든 던져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만약 친구에게 화가 났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친구가 내 연필을 망가뜨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 연필을 망가뜨렸냐며 친구를 때려야 할까요? 내 연필이 망가졌으니 내 연필도 망가뜨려야겠어. 라며 친구의 물건도 망가뜨려야 할까요? 친구에게 욕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친구에게 화가 난다고 욕을 하면 안 되겠죠. 혹시 침착하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았나요? 내가 내 소중한 연필을 부러뜨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 속상해. 이렇게 예쁘게 말해본 적 있는 사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욕을 하는 것은 학교폭력이에요.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욕하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사과를 하면 친구를 용서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 셋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친구들끼리 장난을 많이 칠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하고 친구가 나에게 하는 장난들은 그냥 장난일까요? 아니면 학교폭력일까요? 화면 속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친구가 내 체육복을 가져가서 숨겼어요. 당장 체육시간인데 입을 옷이 없어서 옆반 친구에게 겨우 빌려 입었어요. 친구는 장난으로 숨겼겠지만 나는 친구를 도둑으로 신고하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내 친구는 내 죽은 깨를 보고 늘 놀려요. 나를 깨순이라고 불러요. 나는 아주 기분이 나쁘지만 친구는 늘 장난이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나를 두고 멀리 갔어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더 나를 사랑해주고 더 잘해줘요. 그런데 나에게 엄마가 없다고 소문을 내는 친구가 있어요. 소문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엄마가 없다고 놀려요. 내 친구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속상해요. 방금 친구들이 체육복을 숨기고 놀리고 엄마가 없다고 소문내는 것은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장난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장난은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이고 친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만 폭력이 아닌 장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폭력은 친구의 표정이 기분 나쁘게 변하고 친구의 몸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쓴다면 그건 모두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행동들이 친구들에게 폭력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키가 작거나 크다고 놀리고 뚱뚱하거나 빼빼하다고 놀리는 행동은 모두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에요. 나랑 친구는 서로 다룰 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면 안 돼요. 친구의 몸이 아플 거예요. 친구가 아파하는 장난은 모두 폭력이에요.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를 일부러 피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따돌리는 건 너무 나쁜 행동이에요. 따돌림을 당한 친구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평생 따돌림 당한 기억을 잊지 못할 거예요. 친구에게 강제로 뭔가 들게 하거나 사오기하고 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걸 강제로 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친구도 하기 싫겠죠?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장난으로 여학생들의 치마를 올리거나 친구의 몸, 특히 소중한 곳을 장난으로 만진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겠죠? 이렇게 친구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불쾌해하는 행동도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몸의 소중한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남자랑 여자랑 몸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영복을 입으면 가려지는 부분들 다 알고 있죠? 같은 남자이거나 같은 여자라고 해도 친구가 싫어하는데 친구 몸에 손을 대면 성폭력, 학교폭력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친구들의 폭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해도 될까요? 만약 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괴롭히는 친구에게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말리세요. 혼자서 힘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를 말려주세요. 여러분은 친구를 지켜주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끼리 말렸는데도 말리기가 힘들다면 선생님, 부모님,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에요. 친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좋은 행동이에요. 소중한 나와 친구들을 서로서로 지켜줄 거죠? 그럼 친구를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친구를 괴롭힌 사람은 여러가지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벌들을 받게 되는지 가벼운 벌부터 알려줄게요. 가장 가벼운 벌로는 서면 사과가 있어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교내봉사, 사회봉사가 있어요. 그림처럼 화장실에서 청소를 해야 하고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벌로 특별교육이 있어요.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죄송한 일을 하면 안되겠죠? 너무 심한 폭력일 경우에는 출석정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며칠이나 몇 주 동안은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에도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말 정말 심한 학교폭력의 사건에 가해자라면 강제로 반을 옮겨야 할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에는 전학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나에게는 장난이 친구에게는 너무 큰 아픔을 주고 스스로에게는 나쁜 기록을 남길 수 있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친구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해야만 하는 다섯 가지 행동을 알려줄게요. 잘 듣고 기억해서 실천해봐요. 괴롭힌 친구에게 반드시 싫다고 말해야 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 화면을 꼭 캡처해 둬야 해요. 친구가 때려서 맞은 것도 사진 찍어두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해요. 혼자서 고민만 계속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꼭, 꼭 말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앞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달려갑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하기 부끄러운 친구들은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샵 0117로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나에게 아무리 장난치고 괴롭히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힘들거나 괴로운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을 생각해요. 소중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타임! 우리는 오늘 폭력과 장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행동들이 폭력이고 폭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몇 번인지 맞춰보세요. 정답을 맞추는 친구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칭찬해요. 1번, 장난이니까 친구의 발을 걸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2번, 친구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똑같이 때려도 되나요? 3번,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4번, 카카오톡으로 욕하는 건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정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 모두 다 학교폭력이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나와 소중한 나의 친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거예요.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따라 읽으며 다짐할 거예요. 우리의 다짐 나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친구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어려운 친구를 돕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친구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을 꼭 찾아주세요. 학교폭력이 없는 그날까지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